안녕하세요. 파라팜 에스테틱의 정혜정입니다. 봄철이 되면서 황사, 미세먼지, 건조한 날씨로 인해 트러블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도자기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스킨케어의 기본은 화장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아이클렌징을 할 건데요. 퍼프의 알 리무버를 충분하게 적셔주신 다음에 눈 위에 올려주세요. 방향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눈 밑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. 립 클렌징 방법인데요.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윗입술, 아랫입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클렌징은 화장을 하고 나서 화장을 지워내고 노폐물을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대신에 꼼꼼함이 필요하고요. 채연할 때 우리 여성분들 귀, 귀, 목은 빼먹으시더라고요. 귀 꼼꼼하게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. 목도 우리 얼굴이 되는 거 잊지 마세요. 클렌징을 하고 나서 헹구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헹구신 다음에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피부의 긴장감을 위해서 한 번 헹궈주세요. 스킨 타올은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일 중요한 일이 있다. 메이크업을 좀 잘 먹게 해야 되겠다 할 때 특별하게 해주시면 좋아요. 스킨 타올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. 스킨을 바를 때는 얼굴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발라주시고요. 우리 목 부분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.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밀착감을 주면서 발라주세요. 에센스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잘 선별해주는 게 중요한데요. 바르실 때는 피부 결 방향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고요. 마지막에는 피부의 긴장감을 위해서 톡톡톡 두드려주세요. 이제 마지막 단계 크림을 바를 건데요. 크림을 바를 때도 피부 결 방향대로 발라주셔야 되는데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시면 되고요. 눈 밑 주름 예방을 위해서 눈꼬리 부분에 관자놀이를 한번 지그시 눌러주시고요. 피부 늘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자리인데요. 귀 앞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. ederim. zdabisa. 한글자막 by 한효정